대표님 대표님 어 여러분 제가 빠뜨린게 있어서 저희가 홈런이 리뷰를 못한거같아요 탱크로 하나 해드리려고 한건데요 차는 19년식입니다 오 좋네? 생각보다 좋은데 눈이 오고 해서 자 얘가 한번 보시자구요 오 흰색으로 깔끔하게 칠했네요 탱크가 좀 크네 위험물 이렇게 탱크로 올리니까 적혀있고 자 자 외관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차를 못하면 우리가 인증차죠 오돈차 중에서도 탱크로리하고 홈놀이가 있는데 이거는 홈놀이로 받은게 맞아요 홈놀이로 받은게 맞고 탱크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반만 하는건데 홈놀이는 주유가서 다른데 이동하여서 주유까지 할 수 있는게 홈놀이인데요 이건 인증차에요 인증된 홈놀이차 인증된 5000리터 인증차구요 19년식이구요 타이어 상태는 상태 최상위구요 27만 정도 탔다 그정도 탔다 그럼 장점이 뭐다면 조금 더 좋지만 19년식이 얼마 안됐어요 그게 제일 좋네요 통안에가 너무 깨끗하구요 일단 통안에 깨끗하고 주유기 보면 엄청 많아요 이런건 좀 많은데 이건 다니엘 주유기가 들어갔다 유명하죠 맨날 손님들 맨날 물어봐요 주유기 어떤게 들어가있냐 다니엘 주유기 고속으로 다니엘 주유기한테 고속으로 놓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장점은 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맞습니다 그러시면 새차같은 중고차 있으니까요 하수트로 오시구요 골드옵션 채택을 했구요 하부 보면은 하부도 깨끗합니다 하부 상태도 뭐 어우 녹도 없고 좋네요 탱크도 깨끗하구요 녹도 없고 하부쪽 보면 탱크나 탱크에 균열 가거나 그런거 전혀 없구요 네 작동도 매우 잘 됩니다 5톤 인증차가 필요하시면 하수트로 오면은 제가 이 차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가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4만키로 탄 것도 있어요 17년식 좋네 그것도 그것도 영상 한번 떼어드릴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하수트로에서는 오돈따 인증차가 2대가 있다 2대중에 괜찮은거 키로수가 17년식 4만키로 타시든지 19년식에 27만인데 상태는 비슷비슷해요 네 왔습니다 금액도 비슷비슷하니 오셔서 보시고 왔습니다 골라가시면 안되는 부분은 100%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 역시 역시 이상해 해드려야죠 영상 맛있게 필요하시면 4488 바로 전화주시면 한 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